여긴 어디죠? 여기는 양성산입니다 자름이 어딘가? 양성삼! 양콩삼! 양성삼! 여기랑 같이 산에 달려서 나갔어요 양성삼! 여기로 가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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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의신혁으로 오네? 귀신 한명도 나올 것 같은데? 상상에 들어가면 올라가세요 팔각정사를 해서 팔각정사로 해서 이쪽에 있는 게 양성산이에요 그럼 돌아서 이렇게 뺑 돌아 내려오는 거예요? 할아버지랑 처음 산에 올라가는 제이크리예요 할아버디랑 산에 언제가나 했는데 오늘 왔다 그치? 오랜만에 산에 왔어 그치? 지팡이 두개니까 힘내봐 갈까? 아빠랑 할아버지 저만큼 갔어 아 여기 누구세요? 거기 산에 사시는 분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조심해 나뭇가지 찔려요 아 안녕하세요 물 한잔 하세요 아 싫다 이리와 솔방울 솔방울 하나 둘 셋 화이팅 솔방울 물에 좋은 일 가득하겠네요 색깔이 되게 신기하다 이거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우와 하늘이 열렸어 그치? 우와 보셨다 솔방울 솔방울 전통 전통 팔 신찬지사는 도로야 저게 두번째 쉼터야 저거 청년대야 거기로 가는구나 저 안쪽이야 홈트 안쪽 아이고 아이고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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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혜택 여기도 많이 와봤어요? 한달에 두번정도 우와 뭐야 여기가 다 저기요 여기가 풀린다 까지 그때 아이치 안녕 급온 등산. 제이크리파파 가방은 쇼핑백입니다. 완전 백팩처럼 메고 가고 있어요. 이질감이 없다. 약간 이런 데서 진짜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아버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못 잡았어요.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내려갑니다. 아까 내가 봤어. 아까부터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이해부터 초장으로 갑니다. 아까 내가 빠방이 꺼내고 있어. 고우! 이물 좀 만져야 되겠어. 나 손등 닫고 싶어. 사무원은 대면산. 사무원이 저 손등 닦을게요. 손 더러워져가지고. 오, 터붓다 되게. 어떡해? 왜? 그곳에 있어. 여기 무뎌가 보다. 여기 무뎌가 보다. 오, 터마이. 오, 터마이. 오, 터마이. 딴딴딴. 오, 터마이. 오, 터마이. 여쿠야 무슨 춤이야? 프리블루 Normally, 에이이언에서 stop changing.... 이사 찬 shirts. fil에만 움직이는 날 오후ísimo. 60시간 잠깐만요. Circus 34분. 1시 40분정도. 생각보다 완만해서. 산타기 좋았고, 뷰가 진짜 멋있어요. 도착해서 시절을 기다리고! 한국 hurts. 취 pleas in a young country. 한국은 America! 수분이 뭐야, 보이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